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문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긍일하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보열로 저희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볼 때에 너무 더디고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싹 틔워주시고 꽃 피워주시고 열매맥해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또 이미 구원함을 얻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때마다 심하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필리핀 시익교회 또 해외 모든 교회들 국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최근에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의 자매님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성장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돕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등부, 유치부 또한 중고등부 형제의 자매님들 참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그 신앙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은장의 형제의 자매님들의 건강과 참으로 이 육신의 소망은 점점점 사라져가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그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원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13장 19절입니다 잠원 13장 19절 구약 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오늘은 소원을 성취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아프다 그리고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런 마음 속에 자녀에 대한 그러한 소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나 혼자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아직 잡지 못한 분들은 그 직장이 정말로 나타나지기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10의 1주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마치 농사 학군이 농사를 짓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무화과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변농사를 짓고 콩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봄에 씨앗을 강원도에 다 뿌려놔서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4월 말에 눈이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이제 냉해가 입어가지고 이게 올라왔던 그 새싹이 싹 얼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개인적인 노력과 그리고 기도, 수고, 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섞여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소원만 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소원도 있지만 영혼에 관련된 소원이 훨씬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것에 대한 소원만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 있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육신에 대한 소원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힘들어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고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은 뛰고 그리고 두렵고 담대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현장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성경 하나 찾아주는 것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일 또 와야 되냐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죄인인 것처럼 빚을 낸 사람처럼 정말 겸손하게 그래도 좀 들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딸기 농사를 저희 집이 한 10여 년 넘게 지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딸기가 나올 때 첫 딸기 나올 때 있잖아요 제일 비싸요? 제일 싸요? 돈 없는 분들은요 그 처음 나올 때 딸기를 드셔요 그러고는 안 먹어도 돼요 왜 그러냐? 첫 물이 최고예요 처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요 여섯 번 정도 딸기를 따요 올 중순까지 그래서 처음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꽃이 피고 성장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딸기가 생겨서 크고 익어가는 과정까지 한 20일 이상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뭐 15일 만에 10일 만에 10일 만에 한 8일 만에 이렇게 빨리빨리 크고 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가장 천물이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농부가요 가장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딸기를 딱 보고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제가 이제 딸기밭에 이제 도와주러 가끔 가면은 어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야 종회나 그거 하나 따먹어봐 그래요 주먹 절반 정도만 한 거예요 철 없을 때는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면 드시느냐 못 드셔요 나중에는 저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먹어요 왜? 그게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맛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달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소원이 저한테도 2021년이잖아요 올해 막 그 소원의 열매가 막 맺혔으면 좋겠어요 개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그런 소원들이 막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양교회가 불 안 켜도요 화 날 거예요 왜? 다들 막 웃고 얼굴이 화나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악에서 떠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요 정말 미워해요 이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악하고 거리가 뭡니다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몰래 몰래 살짝살짝 짓는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고 나면 자매님들이 뭐 꺼내가지고 열심히 뭘 고치죠? 음식을 먹고 나면 손꼬을 꺼내가지고 이 사이에 뭐 낀 게 없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꺼내가지고 왜 그럽니까? 단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보기 좋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단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출근하는 순간부터 오염이 막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엽기 성경입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10편 앞에 욕기가 있습니다 욕기 8장입니다 욕기 8장 6절입니다 욕기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아직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아보신다고 되어 있냐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악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집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 가운데 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불편해지고 가정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고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깨끗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때를 벗기고 씻고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드라이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 내가 더러운 가운데에 있다면 씻으러 가면 돼요 어디로 갑니까?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에 씻으러 가면 되고요 내 삶 가운데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내 집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장세기 39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장세기 39장 장세기 39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 닫아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 접어보세요 요셉의 삶의 주변에는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디바레의 아내가 이 유혹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위협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 보디바레의 아내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바레의 아내는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매일 찾아옵니다 내일도 모레도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이 악을 물리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흉년해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이 꿈, 그 꿈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요셉처럼 그렇게 크게 쓰고 싶은데 중간에 보디바레의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덫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디바레의 아내는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편입니다 10편 24편 10편 24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가 그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느냐 물론 죄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했을 때 설 수 있느냐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순서가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악과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혹 지저물하고 더러운 곳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쓰는 언어하고 집에서 쓰는 언어하고 그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쓰는 언어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쓰는 언어하고 좀 비슷해야 됩니다 똑같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거짓스러운 거잖아요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할 때 너무 거룩한 톤으로 막 하면 여러분 좀 역겨워요 역겹지 않아요 유치부 애가 와서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평상시 하던 대로 해요 예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뭔가 꾸미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악에서 떠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제가 이제 안강에 있었을 때 형제님 한 분이 민물장어를 잡았다고 물이 조금 담겨져 있는 이 큰 비닐에다가 위를 묶어가지고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닐 위를 풀어서 그 통째로 이게 큰 냄비 있잖아요 거기에 넣고 잽싸게 뚜껑을 닫으래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한 병 정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푹 고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동안은 뚜껑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주 같은 거 놓고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었나? 됐겠지 하고 딱 놨는데 어떻게 돼요? 푹 나와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기름 묻었죠 그 징그러운 장어가 제 손목만 하죠 잡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삥글빙글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이거 끝까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에이 눈 감고 그냥 없다 치자 하고 그냥 자야 됩니까? 어떻게든 잡잖아요 그 심정으로 이 악을 잡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요 제 평생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해봤네요 하나님 힘드시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한단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 악에서 떠나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마음의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가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명을 하지 않도록 사인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내세 상태에 빠졌는데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석션 호스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할머니들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할머니들의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자기하고 멀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려면 아직 멀었고 그런데 7,80 되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50대 오후 5시입니다 곧 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해가 구름 끼어가지고요 2시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천둥 번개 쳐가지고요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지 30년 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매일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교회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이야기 집행을 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 형제자매가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만 했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 든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계양교 형제자매님들도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철이 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백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쇠 못 쇠 못 아시죠? 쇠 못 쇠 못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뭐가 못이 툭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철 들으라고 했는데 정말 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 이 그리스도에는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소원을 품고 소원을 품고 그 다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획하고 계획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 봐보셔요 내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 볼 때도 참 귀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 시대에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물에서 건지는 그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철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 차를 뽑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만은 주차해놔요 어떤 집사님이 차가 두 대예요 한 대는 중소형 차예요 한 대는 완전 고급 차예요 어떤 차를 많이 탈 것 같아요? 딩동댕 중소형입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대형차 좋은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세워놔요 그리고 모닝 이런 걸 타고 다녀요 그렇죠? 내가 구원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10편 앞으로 몇 장 남기시면요 20편입니다 10편 20편 4절입니다 10편 20편 4절 이 다이시오 이제 암몬과 아람 열압군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랑하는 부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영토가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고 잘못하면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큰 전쟁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장군들 백성들이 그러한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사실은 다이슨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했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품고 그리고 내가 이걸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강구가 있어야 주님이 이걸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원 16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뒤로 넘겨보시면 잠원 16장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다이시 안몽과 아랍, 멸합군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다이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깨로서 나는 이라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다 이겁니다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0의 1, 6의 1 둘 다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을 품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다라고 우리 이제 여기 주일날 모이기 전에 소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형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형제님 매주일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좀 해달라고 거의 제일 먼저 오셔요 그래서 조용히 다 자기 일을 해요 이렇게 다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은 10시 19분에 이제 와가지고 숨 쉬고 숨 고르면은 이제 한 11시 정도 됩니다 들어보려고 하면 이제 졸려요 눈 뜨면은 끝나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도 일을 좀 주시면 일찍 올 텐데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찍 오셔야 뭘 보고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사람을 봐야 뭐 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부탁드렸던 그분도 평상시 일찍 오셨던 분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해서 너무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대신 말은 적게 하시고 게으른 것이 소원을 품지 않는 것이고 소원을 품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자문 12장을 또 보시죠 자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뭐 할 것도입니까 뭐 할 것도요 뭐 할 것도요 뭐 할 것도요 전도할 사람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해요 제가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나는 그 형제님한테 그런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형제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천광역시에 살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양구에 살아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작전동에 살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동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잡을 것이 있는데 잡지를 않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소원을 품고 이루고 잡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몇 억의 돈을 갚기 위해서 직업이 여섯 갠가 되는 걸 봤어요 직업이 마지막에 자는 건 어디서 자냐면요 목욕탕에서 자요 하루 일과 마지막 일이 뭐냐면 목욕탕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씻고 나왔어요 몇 시간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되는 걸 봐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다고 봐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혹시 나는 내가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소원을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품지 않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침략을 받은 역사가 몇백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보면 순하고 착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왜 우리나라는 일본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중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은 우리 한 번도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끝에야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 땅덩어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정도밖에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더라 어떤 관점에 봤을 때는 일본이 영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좀 기분 나쁜 나라들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식민지를 놓고 갖게 됐고 그런 많은 부귀 영화를 누르게 됐을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원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계양교회의 외형 또 내부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 게으른 자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방금 읽은 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윤종현이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좀 어때요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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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라고 할 때는 불쌍한 표정 하지 마시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야 삼겹살 더 없니 아이고 그래도 말씀 들을 때라도 그렇게 하니 다행이죠 말씀 들을 때까지도 왜요 왜 이렇게 하면 더 힘들잖아요 윤종현이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챙겨야 될 일이 많고 돌봐야 될 일이 많고 근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잡을 것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반드시 품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이시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소원을 갖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원을 갖는데요 지식 위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19장입니다 잠원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선한 게 뭘까 누가 가장 선한 분일까 어떤 것이 선한 걸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결국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러한 소원은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을 가진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리를 제작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방 안쪽에 가보면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를 지금 조금 고치고 있는데 유리창을 하나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됩니다 유리가 그냥 평면 유리가 아니고 공면 유리예요 형제님 한 분이 그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재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재갔는데 이 높이를 재갔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메모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높이를 좀 재달라 재달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형제님 보니까요 형제님이 보니까 대충 요만해요 요만큼 하면 되겠어요 그럼 형제님이 아 그래요? 유리집 사장님 높이는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요만큼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리를 왔어요 띄우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는 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캐논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익 본 거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삼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오천만 원도 잃어버리고 몇 억도 잃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럴 줄 알 수 있는 목사님 양복이라도 한번 해드릴걸 하이고 제가 속으로 그러죠 양복은 커녕 껌이라도 한 통 말고 한 개라도 사줘보셔요 그분은요 그렇게 생겨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는 이것이 지식 위에 이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할 때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고 뭔가를 알리고 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련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은 나팔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은 나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내지도 않고 나팔 소리가 나왔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지식이 없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 중에 가장 최고의 지식 탁월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셔요 눈만 쳐다보셔요 눈빛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봐 목사님이 질문했는데 옥사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실 텐데 가장 탁월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리포서를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 집마다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홈플러스를 가면 항상 거기 2층인가 3층인 것 같습니다 3층에 보면 서적 판매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려서 돈 안 내고 그냥 봐요 그리고 이제 좀 미안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정도는 사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책이겠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겠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는 책이겠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책이겠죠 그게 뭡니까 바이블이죠 그 바이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그러한 지식이다 이것과 연결 지어진 그러한 소원이 가장 가치 있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생이 전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월 12일부터 저희가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구역에 최소한 현재 계획은 다섯 분 정도 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가 차고 해서 집회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남편 정말 한번 전두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 가운데 악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가 안 읽었는데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왜 지식 위에 이 소원을 꿈꿔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그 소원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금유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분을 모시기가 어렵고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니 그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소원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입고도 제가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시 황제가 진시 황제가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진 나라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차이나의 가장 서쪽에 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 나라가 여섯 개의 나라를 통일을 시켰잖아요 와 와 중국의 그 땅덩어리하고 미국의 땅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국의 황제가 됐어요 진 나라의 최초의 황제다 진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 대 만 대까지 자기의 자손들이 계속 중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죽고 난 뒤 3년 만에 이 진 나라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50세 혹은 51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었는데 제 목숨을 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온문에 보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무엇이 유익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집회를 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그 52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주간이 뭘까 인천계양교에서 또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내가 전도집회에 참석하는 주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주간만큼은 조금 더 말씀 앞에 나오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죄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년에 너무 하지 못해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상한 지식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창조에 대한 관련된 말씀 영혼에 관련된 말씀 죽음 이후에 관련된 말씀 역사에 관련된 말씀 세계 제국 열강에 대해 관련된 말씀이 있고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는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 죄가 용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 안 받은 상태였지만은 참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저 봐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핑계들과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고넬료가 생명을 얻지 못했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지 결국 베드로는 손해를 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도 못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도 되지 않았겠죠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다가 가면 짐승은 잘했다고 할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기본만 기본으로만 기본으로만 만족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 가면 충장로가 번화가였잖아요 거기에 돈가스 전문점이 있었어요 유생촌이라고 저희 형이 저를 데리고 딱 처음에 갔는데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제가 고등학교 때 갔으니까 돈가스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맛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창이 거의 다 막혀있고 빛이 은은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내왔는데 빈접시를 놓고 가는 거예요 빈접시를 나는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 왜 빈접시만 놓고 가냐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형이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봤더니 습 습 습 습가 있는 거예요 아 습 형은 딱 이게 다야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 진짜 돈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돈가스가 있다니까요 습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만 계속 먹고 그냥 가버려요 진짜 돈가스는 나왔는데 값은 다 치르고 나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돈가스 먹으러 갔더니 뭐 뭘 건 죽만 한 접시 그것도 몇 숟갈 돼지도 않네 두 번 먹으니까 뭐 없던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고내려 있을 거예요 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고내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냈는데 여러분이 저 불러보세요 그렇게 불러가서 들리겠어요 저 불러보세요 하나도 안 들리네요 진짜 딱 막아버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늘 제가 철든 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할 때 아휴 참 한편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꿈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찾아보시죠 10편 10절에 보면요 10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잡아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통장에 잠궈보시면 아이고 좀 쓸만큼은 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1억 5천원을 샀는데 이게 2억이 됐어요 2억이 됐는데 2억 5천 3억이 됐어요 그때 좋으셔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남편이 지금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 남편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금 일이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지금 일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고 얼마만큼 부자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자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죽을 나고 내일 내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것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주제 파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능력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에 불과하다 고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경애하고 섬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저 봐보세요 하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늘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분명히 맞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지 나사로만큼은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막 힘들다 하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요 하이고야 그렇게 힘드나? 내 좀 봐라 내 좀 봐 내 거지로 살다 왔다 거지로 내가 아내가 있었나 딸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 너무 그렇게 죽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거지 되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거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뒤에서 1등했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꼴등하면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얘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점수가 올라가서 반에서 1등도 하고 정교에서 순위 안에 들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사람이 붙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한 거야? 너 꼴찌 했잖아 이런 문제는 너 못 벌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온다니까요 이제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힘들 때에도 전도했지만은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 전도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았을까요? 영향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걸 알지만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고3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잖아요 새로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이쪽에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왜 힘든 걸 이겨내야 됩니까? 그것이 전도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마음에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요 고난 중에 이 소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보고 한솥밥 먹었던 형제의 간들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눈빛도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욕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성경 30장입니다 욕기 30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뭐가 왔습니까?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뭐가 왔습니까? 흑암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광명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 욕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욕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불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욕의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욕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이런 복을 바랬느냐 광명을 바랬느냐 아닙니다 욕이요 정말 반듯하게 살았어요 이 3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농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욕은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이에게 눈을 주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헛된 일 거짓된 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했다면 내가 공평과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9절에 보면 9절은 넘어가고요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돌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참 이 욕이 대단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또 26절에는 우상 숭비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 욕은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대했더니 흑암이 왔구나 정말로 반듯하게 살았어요 악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욕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이 열을 잃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은 떠나고 위로는커녕 자기를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욕의 이러한 힘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이 놀라운 말을 해요 앞쪽으로 몇 장 넘겨보시죠 욕기 17장입니다 욕기 17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이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인은 가던 길을 끝끝이 간다 끝끝이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누가요? 욕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은 그 길을 끝끝이 가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차츰 힘이 솟아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은 사실은 범죄함으로 이런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욕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멈추거나 뒤로 서서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욕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삼아낸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거를 주님을 바라보고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저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뭔가 정말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아이고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도 징계를 할 때에도 매를 40에 하나 감안 매를 때리도록 하잖아요 그럼 39대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때리면 너무한 거다 이거예요 너무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녀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정해가는 과정이고 저도 어른이지만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일러주는 것이 어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덟 가지를 준비했는데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악에서 떠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위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우와의 능력으로 꿈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중에도 소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우는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겨내므로 차츰 차츰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2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꼭 기도해 보셔요 눈을 감고 조용히 내가 베드로인데 고날료가 있을 것 같다 내 가정에 내 주변에 고날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돼서 이제 그 고날료에게 가서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소원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또는 악에서 떠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원도 영혼의 소원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욕처럼 묵묵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차츰 차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위로받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더 큰 소원을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4월 12일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일에 형제 자매님들을 기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또 먼저 거듭난 구역에 임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이 또한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